마켓 리더의 특급 전략입니다. 시장도 중심을 잡는 시간이 되겠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분 참 제가 존경합니다. 늘 운동할 때 알몸으로 많이 뵙는 분인데요. 우리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강현철 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알몸으로 뵐 때는 항상 솔직 담백하게 방송용이 아니지만 시장 이야기도 많이 들려지고 그러는데 자 오늘도 시장 중심을 좀 잡아봐야 되겠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고 합니다. 어떤 종류인지 어디로 왜 쏘는지는 정확히 하진 않는데 시장의 리스크로 등장하고 있고 이런 재료들이 계속 나오니까 시장에 부담감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우리 증시 언제쯤 이걸 좀 딛고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어제 오늘장이 되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쏠 거면 빨리 쏴라. 이분이 이긴 거고 북한이 사실은 미사일 발사 아니면 핵실험 아니면 국지전과 같은 이 세 가지 경우가 현재까지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미사일만 발사한 경우는 주식시장의 충격도 가장 제한적이었고 반등의 속도도 굉장히 좀 빠르게 나타났기 때문에 미사일을 발사했을 경우에 주변국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부를 봐야 되겠지만 그냥 쏘고 나서 이게 더 연결만 되지 않는다면 단발성 악재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벌써 이게 1월달에 유엔에서 제재한 다음에 2월달, 3월달, 4월달 근 석 달 동안 한국 주식시장은 물론이거니와 주변국에도 상당히 위험의 대두가 됐었는데 오히려 오늘 이 부분에 좀 희석이 되고 다음 주 월요일날 김일성 생일까지 해가지고 그냥 끝나버린다면 주식시장으로서는 한국 증시 가장 큰 아킬레스 건이 어제 오늘 약간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주가도 사실 오늘 오전에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극단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해외에서도 그렇고 내부에서도 물론 이 재료가 아주 단순하게 그런 재료는 아니지만 이전과 다르다라고 너무 확대를 할 필요도 없고 극단만 아니라면 시장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정상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사실은 주식시장 전망하는 입장에서 한 몇 년 전에 일본에서 지진이 나서 핵폭발이 일어날 것 같다. 시장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도망갈 거냐 말 거냐 생각을 하셔야지 이게 무슨 전망이 있겠느냐. 정말 북한하고 전면정 가까운 일이 나타나면 총 들고 나갈 거냐 아니면 애들 댔고 도망갈 거냐 이거가 나오는 거지 주식시장은 어디가 저점입니다. 이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극단적 상황을 가정하는 것은 사실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웃을 일은 아닙니다만 그만큼 성숙해졌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좋겠고 최선의 시나리오는 미사일을 쐈는데 위로 쏴서 바로 아래로 떨어지면 그냥 제일 좋은 시나리오가 될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을 그러면 주가를 측정해 봐야 됩니다.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본질적인 의미보다는 너무 오바해서 떨어졌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인 숫자 밸류 측정은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지요? 사실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인데 지금은 사실 1900선 아래로는 거의 청산가치까지도 봐야 되는 PBR 한 1배 여기까지 나오는 거고요. 사실 기업이익은 올해 얼마나 언익이 나올지를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언익이 차기 경우가 나오더라도 지금 8배 중반은 나온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PR이면 과거였던 건 10년, 20년 밴드상 바닥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싸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사실은 좀 더 긍정적인 것은 2주 전만 해도, 3월 말만 해도 코스피가 한 2020, 2030 정도 가주면서 미국 증시에 약간 커플링 되려는 흐름을 막 보여주려다가 갑자기 대북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사실상 100포인트 가까이 코스피가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중에 미사일 발사로만 단발성 이벤트로 마무리가 된다면 그래서 코스피가 2100가구, 2200가구, 그건 펀더멘틀 얘기가 되겠지만 지정합적 리스크로 인한 4에서 5% 조정은 빠르게 되돌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또 정리가 됩니다. 혹여나 장중의 리스크가 미사일과 관련돼서 나올 경우에 물론 진위 여부나 정확한 진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시장의 평가는 오히려 순간적으로 한 번 하락할 수도 있지만 빠르게 회복할 수도 있다. 이거를 지정을 한 번 해주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표면적인 리스크는 북한 대북 리스크지만 이면적인, 숨어있는 쉐도우 리스크, 그림자 리스크라고 하죠. 일본의 N화 약세입니다. 기업들이 많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산업평가도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일본 쪽은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금통이도 함께 곁들여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각 나눠서 말씀드리면 일단 N화 약세가 사실은 작년 연말 올해 1,4분기 지금 4월까지도 상당히 국내 증시에는 펀더멘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결론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N화만 약세냐 원화도 지금 약세가 돼버렸죠. 그래서 사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140원, 1,150원대 올라가 있어서 1,4분기, 그러니까 1,2,3월달 평균 환율이 1,080원이 돼버렸고요. 4월달 벌써 한 1,100원대 나오고 있어서 이제 N화가 약세인데 원화가 절상되면 자동차나 IT 기업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가 이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의외로 원화도 지금 상대적으로 적어도 상반기에는 생각보다는 베이스가 좀 높게 형성이 될 것 같아서 N약세에 따른 수출기업들의 최상성 악화는 상당히 좀 제한적인 것 같고요. 요즘에 일본은 저 얘기입니다. 돈은 계속해서 많이 풀고 있는데 벌써 돈 많이 푼 지가 5개월, 6개월 돼가는데도 실물 경기는 별로 그렇게 회복은 안 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일본도 원래 딥딥이라고 해서 한 지하 2층 가 있는 경제이기 때문에 저게 그렇게 돈을 풀어도 지하 1층 안 오기 때문에 의외로 일본 경제가 그렇게 빨리 회복이 안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연처보다는 좀 제한적이다라는 거고 좀 전에 이제 내일 리스를 하는 통화 정책을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 대북 리스가 오늘 중으로 마무리가 돼준다면 내일, 목요일이죠. 그리고 또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의 추경 얘기가 있는데 아마 내일 금리 인하를 안 하더라도 총액 대출 한도를 완화하는 쪽으로 해서 통화 정책을 상당히 좀 있게 돈을 푸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갈 것 같고요. 돈만 푸는 게 아니고 다음 주 초에는 벌써 시장에서 한 20조, 24조 얘기하는 추가 경정 예산을 정부가 재정 집행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최근에 안 좋은 상황에 대한 반대 극복, 당근들이 오히려 이번 주말, 다음 주 초에 나온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은 항상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기 마련인데 작용이라고 하는 건 리스크 때문에 하락 작용을 받았으면 이제 반격에 나설 수 있는 재료로 금통위의 유동성 양적 완화 한국판 양적 완화라고도 표현하던데요. 그거와 결부해서 추가 경정 예산이 규모가 좀 크게 되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포커스는 사실 내수부양에 좀 많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내수부양이라고 하면 실제 그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왜 뉴스에 팔아라 하지 않습니까? 내수 쪽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아니면 오히려 그때를 이용해서 내수를 좀 줄이고 반대의 역공적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실은 방송 보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들은 게 정부가 돈 풀고 경기부양하면 내수가 좋을 거다. 그래서 내수 관련 주들을 많이 추천을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수 이꼴 소비는 아닙니다. 요즘에 가장 추천을 많이 하는 게 정부가 경기부양하면 소비 관련 주가 좋을 거다. 그래서 중국에도 소비 많이 되고 우리나라도 소비 많이 하는 소비주를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내수는 소비가 아니고 내수 안에는 소비도 있고 정부 지출도 있고 투자도 있는데요. 이번에 신정부가 하려고 하는 내수 활성화는 소비를 살린다기보다는 고용을 끌어올리는 관계에서의 투자를 오히려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정부가 추경이나 경기를 완화했을 때 소비 관련 주를 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라면이나 이런 걸 살 게 아니라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누가 투자하냐 그러면 벌써 정부 새로 들어오니까 5대 그룹들이 올해 연간으로 100조 가까운 설비 투자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한 거고 정부도 거기에다가 세제 혜택이나 이런 걸 줄 거기 때문에 은근히 우리가 봤을 땐 약간 경기민감죠. 지금 업종으로 봤을 때는 IT, 자동차, 정유 안에서 이 대기업들이 설비 투자해서 수혜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건희 회장도 해외 출장 갔다가 돌아와서 하는 얘기 삼성도 다시 또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핵심 내용은 올해는 단가 싸움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어떻게 보면 설비를 통해서 뭔가 늘려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그러니까 설비 쪽에 관심을 두는 게 맞다 이 얘기죠? 아무래도 국내 기업들이 대외 경쟁력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하는 단계에 왔고 또 정부가 또 새로 들어오면 과거에도 대기업들이 약간 좀 여기에 호응을 해주면서 투자를 많이 늘린 구간도 있고 정부도 그렇게 해주면 세제 혜택 드리겠습니다. 라는 게 지금 추가 경쟁력에 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은 이제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소비라고 하는 디펜시브한 업종을 찾으실 게 아니고 그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뉴스에서 와서 소문 실제 발표하면 거기다 소문에서 와서 뉴스에 파는 거니까 그건 오히려 비중을 줄이는 게 맞는 것 같고 투자 관련죠. 그런데 그건 오히려 보면 약간 수출 민감 주더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 얘기가 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일단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도 어닝의 눈높이를 조금은 낮춰뒀다고 하지만 기대이치를 충족하니까 주가가 또 반응하고 삼성전자 실적 좋고 대응 전략을 마무리한다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어닝 시즌도 사실은 비슷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기억하시면 올해 1월, 2월 달에 4, 3기 어닝 시즌이 발표가 됐었죠. 그러니까 작년 4큐께 올해 연초 발표됐는데 반투막이 났는데 주로 어디가 반투막이 났냐면 IT나 자동차가 반투막이 어닝이 났었습니다. 삼성전자 빼고 봤을 때. 그러니까 그때 어닝이 반투막이 나니까 올해 1, 4분기도 안 좋지 않을까 해서 수출주는 전부 나쁘게 보고 있고 반대로 또 내수주는 그냥 어닝이 안정적으로 나오니까 이건 그냥 비슷하게 나오고 해서 그냥 솔직히 표현한 적으로 안전박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어닝 시즌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 내수주는 생각보다 좀 안 나오게 생겼고요. 주로 소비주들이. 경기 민감주는 생각보다 좀 잘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저희도 1, 2월 달에 원달러 환율 1,050원을 봤는데 지금 한 1,080원, 1,090원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출기업 어닝 상향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수출이 살 길이다. 뭐 설비 쪽 이런 쪽에 오늘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시장 중심을 또 잘 잡아주셨습니다. 마켓 리더의 특급 전략 우리 투자증권 투자 전략팀의 강현철 팀장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이따 사원에서 계급창 떼고 뵙겠습니다.